한 숟가락, 또 한 번 양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나 맘입니다 지금 이제 막 일어났어요 그린빈 주스 문의해 주셔서 오늘 같이 만들어 보려고요 이게 몸신에서 이 주스를 마시고 2주 실험을 한 게 나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8kg도 빠지고 일반 식사 하면서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침 이 재료들이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라서 만들어 봤죠 그리고 먹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효과는 많이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대신 뭐 맛도 있고 모비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재료 있을 때 만들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큰 기대 없이 그냥 재료가 있을 때 만들고 이거 그냥 생그린빈이에요 이거 얼린 거 하다가 그냥 넣어요 이렇게 넣고 바나나 이게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두 번 마실 거를 한꺼번에 하거든요 원래 바나나 반 개인데 그냥 하나 다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 한꺼번에 갈아 놓고 마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 마실 거를 갈면은 바나나 한 개 넣고 그린빈을 조금 더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없어서 그 다음에 땅콩버터 그 다음에 땅콩버터 한 번 마실 때 한 이 정도 한 숟가락 이게 두 번이니까 두 번 정도 이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커큐민 강황가루 이거는 작은 티스푼으로 한 개 이 정도 한 번 양 이 정도 두 번 양 물 한 컵 2인분이니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갈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2인분을 만들어서 아침에는 이거 한 잔 점심에는 일반식 그 다음에는 저녁에는 이거 한 잔 먹고 저녁 식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냥 두 번 먹을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게 몸신에서 2주 동안 이렇게 먹었더니 보통 뭐 8kg도 빠지고 그렇게 감량이 된다 그래서 저도 이게 마침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라서 해봤죠 해봤는데 저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50대 그때만 해도 초반때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댓글에 50대 초반이니까 그렇지 50대 중반이나 후반 되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50대 초반하고 중반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이런 댓글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딱 제가 그거를 절실하게 절실하게 느껴요 벌써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몸이 너무 제가 체감할 정도로 너무 달라 그래서 초반하고 중반하고는 보통 느끼는 한 10년 차이가 나는 것 같은 10년 정도의 갭이 느껴지는 그런 몸 상태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어도 좋다는 거를 뭘 먹어도 50대 초반에는 좋았는데 체중 감량 이런 것들도 먹으면 먹고 이렇게 정성을 몸에 들이면 글쎄 좀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았는데 50대 중반이 되니까 몸이 전혀 꿈쩍을 안해요 전혀 반응이 없어 진짜 신기해 저도 몸에 좋은 것 같아서 꾸준히 마셨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 재료 있을 때 있을 때만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시고 그렇게 됐어요 반응이 전혀 없어서 다이어트는 미용뿐만이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도 꼭 필요한 건데 50대 중반이 되니까 전혀 미동이 없다 0.5kg, 1kg 빼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 진짜 그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맛은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먹어요 그린빈이 생인데도 괜찮습니다 얼었던 걸 하니까 차갑고 시원하고 스무디처럼 맛이 괜찮아요 달러트리 다녀왔는데 달러트리가 이제 1달러가 아니라 1불 25전으로 오른 거 아시죠 그래도 이제 괜찮은 물건들이 있어요 이 잔이 달러트리에서 사온 건데 조그마한 커피 잔이 아니라 머그컵보다 훨씬 커요 지금이 그래서 굉장히 큰 잔이에요 큰 잔인데 조그마한 잔들 보다는 이렇게 좀 커야 두 번 물 들어 안 가고 커피도 두 번 리필 안 가고 넉넉하게 마실 수 있어서 이런 큰 잔이 좋은데 제가 두 개를 사 왔거든요 근데 하나는 뜨거운 물을 붓자마자 깨지더라고요 쫙 흐미 가더라고요 이거는 팔팔 끓는 물을 넣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잘 보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는 유리는 아마 뜨거운 물을 부면 그 사이로 쫙 갈라지는 거 같아요 흠집이 없는 깨끗한 거를 가져오시면 이불 자리도 괜찮아요 모양도 괜찮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컵이 그래서 하나를 더 사려고 달러트리를 갔는데 없더라고요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안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런가 봐요 보이시면 이거 사시면 이 컵 사시면 좋을 거 같아요 커피도 괜찮고 음료도 괜찮고 여름에도 아이스커피도 괜찮고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일부 샷 가면은 저희가 사는 게 과자 요거 요거 외아스 내가 사지 마 그랬는데 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사사 두 개 사단 오면 또 먹게 되고 커피 마실까? 커피 마셔야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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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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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